자 우리 서구청 주체로 함께하는 서구민과 함께하는 한마당대축제 마당국 뺑파전 식전공연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도 이 공연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분이 오셨습니다 자 우리 서구의 멋진 얼굴입니다 우리 서구의 멋진 얼굴 누구실까요? 바로 청장님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지금 막 도착하셨습니다 우리 구민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계시는데요 지금 무대 위로 바로 모셔도 괜찮을까요? 괜찮을까요? 네 우리 장종태 서구청장님께서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구청장 장종태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들말 어린이 공원을 이렇게 마련을 해놓고 첫 번째 이렇게 찾아가는 이 마당극 형태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모신 것 같은데 오늘 정말 유쾌한 시간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반응을 하시는 것을 봐서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런 예술 나눔 행사를 통해서 아주 좋다 그러면 아마 이 행사가 자주 있을 테고 오늘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나중에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뜨겁게 조금 반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? 네 그래요 오늘 마음껏 좀 웃고 놀고 좀 즐기시면서 스트레스 해소하시고 새로운 기운 좀 이렇게 왕창 받으셔서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네 우리 청장님 뭐 바쁘신 일 있으신가요? 급한 일 있으신가요? 그런 건 없으시지요? 굉장히 급하게 오셨는데 제가 바로 무대에 모시느라고 예 좀 한숨 돌리고 올라오셔야 되는데 제가 올라왔습니다 안 그래도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자 청장님 지금 우리가 항상 구민과 함께하는 시정 구정을 많이 펼치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바로 그런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다가오는 25일에 또 5월 25일에 큰 잔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우리 서구청 바로 앞에 보람의 공원하고 샛머리 공원에서요 예 여기 나오네요 20 다음 달 25, 26, 27, 3일 동안 대단 서구 힐링 아트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정말 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무대를 활짝 펼쳐드리려고 합니다 좀 많이 오셔서 문화예술과 가까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면서 힐링하는 그런 시간 갖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프로그램이 힐링 아트 마켓도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뮤지컬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아트 빛 터널 아주 보기 좋은 곳도 있고요 그리고 또 뮤지컬 갈라쇼까지 네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구민 여러분들 서구민 여러분들 우리 서구에서 하는 굉장히 큰 콘서트입니다 서구 힐링 아트 페스티벌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서구 힐링 아트 페스티벌 얘기하면서 좀 숨 좀 돌리셨지요 그러셨는데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 청장님이 노래도 참 잘하십니다 네 노래도 구성지게 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날씨 좋고 그리고 좋은 분들과 함께 하는 자리인데 청장님 노래 한 곡 청해 들어도 괜찮을까요? 괜찮을까요? 우리 청장님의 애창가요는 울곤없는 박달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자 뒤에 우리 여성 티르존 밴드 큐바니즘이 직접 준비했습니다 청장님의 노래 울곤없는 박달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곤 없는 우리 디마 우랑나 저 소리가 울음 위에 저 흙을 고려 왕덕이 힘을 짓는 고개마다 후기마다 울었어 소리쳤어 이 가슴이 터지도록 자, 주간 박수 한 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있는 상도 나를 두고 하느니라 돌아올 비하기나 성민께 비고 가서 고토리 부흙을 싸서 어디 둠에 바라두면 하느니라 나 하나는 사과 우리 흥분한 산란제의 흥봉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, 우리 멋진 서구청장님께 다시 한 무대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멋진 구청장님의 무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